이거 장터에서 큰 물이 났구만 그래 불조심해야지 불조심 참 아이고 왜 이렇게 방바닥 두고 있었나봐 조심해 조심해 어머니 이거 아이고 정리가 나요 아이고 참 무서워 아 아아ך 자꾸 장문인 teo의 부르셨습니까 아 5 5 아 에 dit 목头 예 회사랑 꿈 하신 너한테ص들이 가셔누 이어 니까 낮에 기여 underwater 예 내가 그렇게 기여 으 아 아 신선하고 깨끗한 마요네즈 신선하고 오래된 마요네즈 마요네즈 문안 인사받으십쇼 그래 그래 밤사이 편안히 안녕히 주무셨는지요 아 아 아 아 아 으 너 언제까지 이런 모양이야 책을 방마다 빵꿀을 들어 너 4위 이제 바보 보라 따라갈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어 그래서 이렇게 3 n 방을 때 진짜 왔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그리고 친구들도 오라고 했으니까 같이 모여서 공부 열심히 하게 알았나 땀 찢겼네 사위 영감 나갑시다 조신들어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하게 사위 무슨 공부를 하라 그래 내 나이 9살인데 놀아야지 무슨 공부를 해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십니까 조기고 고등어 공간에 나 싫어 난 아직 놀라이란 말이야 공부 안해 소방님 열심히 공부하셔서 훌륭한 사람이 되셔야죠 싫어 나 공부 안해 소방님이 공부 안하시면요 저는 콱 죽고 말거에요 내가 공부를 안한다고 색시가 죽인단 말이야 그래요 그럼 죽어 카치시야 그게 아니고 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색시를 기쁘게 할거다 그러셔야죠 소방님 난 정말 꿈이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뭐가 될건데요 이방 아 이방이 뭐가 훌륭해요 이방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 그래서 예 어 보면 친구도 좋았어요 또 어차피 왜 나네 친구한테 이렇게 한 바로 대하느냐 내가 믿었어요 그니까 이건 단 것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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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1 spicy 내 친구들 녜 공부시키오 아 한지 안좋아야 나중에 게 아니면 Η자 야 이새 씨 야 니 색시 애정씨가요 새치이드 힐러 설명 ти Geddes 가 생긴 거 같지 않게 너는 생긴 게 어때서 너는 입고 5, 3학 눌러 놓은 것 같아 야 우리 이제 공부하자 야 야 지금 우리가 공부할라 하냐 놀자 그래 그래 닥사 한번 닥사 하면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닥사 가자 닥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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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치가 닥사 닥상 근데 닥사 잠시만요. 잘할게요. 들어가서 모르는 척해. 네. 야, 어서 나가서 빨리 먹을 거 가져오시오. 봐둠치면 그저 아무것도 하냐, 나한테 꼼짝도 못하잖아. 야, 다 봤어. 너 두개 봤어? 니들 다 봤냐? 그래. 아, 아파. 야, 그렇다고 남자가 자존심있지, 여기서 말 수 있냐? 더 놀자 없이. 야, 더 막기, 더 막기 전에 빨리 공부하자. 시끄라, 인마. 나 자존심있어. 자, 우리 칼 쌓아 맞아. 그래. 가, 준비해. 정렬아. 짜잔. 나는 준비신이다. 나는 이순신이다. 나는 고무신이다. 정렬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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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. 녀석들, 나의 칼이 무섭긴 무섭건 전부다 편. 우와. 뭐하냐, 뭐 하는 거야. 아 공부하려니까 장난이나 치고 서방님 일로 안올라오실래요? 정말? 아유 이 자식! 너를 그냥 아니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? 얘가 왜 이래 얘가 나야 셋이 정신차려 나야 어머 서성아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처가살이란 날에도 정말 전부 다 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진짜로요?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에요? 남을 위해서 아냐 너를 위해서 시키는 거다 하지만 어른들 체면 때문에 시키는 거 이것저것 그것도 문제 있어요 어떻게?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요 나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나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서방님 엄마 미안해요 서방님 우라 엄마한테 이럴 거야 어머니 서방님이 오시면 어머니 오신단 말이에요 실제 마당사야 대문 잠권냐? 그럼요 얘 이쁘나 너 뒷무당 잠권냐? 네 맞네 여보 곳곳마다 다 잘 잠궜수? 다 잘 잠궜수 여보 언니 하지 마라 나와 어머님 저기요 어머님 식사 없다 내가 어디를 못 들어오냐 우리 아들 어디 갔냐 엄마 엄마 에이구 아니 그 녀사가 거기 왜 올라가있냐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놀라서 올랐잖아 내가 너로 생게 키웠는데 막 키웠잖아 아침야 오늘은 우리한테 틀림없이 데리고 갔고 말 거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